제일 안 좋은 상태입니다. 믿냐, 마냐로 고민하실 때가. 어떤 종교 가입을 앞두고 믿냐, 마냐로 고민하시는 게 제일 답답해요. 왜냐면요, 믿냐, 마냐는요, 지금 이미 체험의 영역이 아니에요.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.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걸로 고민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? 외계인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아침에 생각하면 꼭 있을 것 같고, 저녁에 생각하면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. 죽는 거죠, 그러면. 뇌는 왜 그러냐면, 뇌는 이렇게 선택을 못 하고 있을 때 죽습니다, 뇌는. 행복이란 없어요, 이때는. 뭘 골라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안도를 느끼는데 못 고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여러분 이제 몸까지 건강이 해로워집니다. 심신이 지쳐요, 고르다가. 그러니까 믿기로 결정해버립니다. 차라리 믿자. 믿고 그러면 잠깐 편하죠, 믿고 나면. 근원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. 여러분이 더 자명해진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는 자명한 걸 고르고 찜찜한 걸 보내는 이걸 할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에요.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거는 명상을 통해서 얻으셔야 할 능력은 자명한 걸 빨리 받아들이고 찜찜한 걸 빨리 내려놓는 이 연습만 하시면요. 어느덧 여러분이 기존 구조물이 흉물스러웠더라도요. 뭔가 답을 못 주면 흉물스러운 거죠. 내 인생에 그동안 공부한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이게 아주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돼버려요. 철거도 힘들고 거기다 뭘 더 짓자니 힘든.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무형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뀌어 있습니다. 유형의 구조물은 진짜 힘든데요. 무형의 구조물은 바꾸려고 작정하시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.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유형의 구조물보다 훨씬 철거가 힘들어요. 안 보이니까 눈으로 늘 보면 철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텐데 안 보이니까요. 몰라요. 익숙하니까 몰라요. 그 생각의 구조물이 나 아닌가요? 나의 가치관이니까 나죠. 그래서 거기랑 동일시하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. 불편함을 잘 몰라요. 나중에 이제 제 강의 듣고 뭔가 크게 불편해질 때가 오면 나를 이제 제가 불편한 걸로 생각하시고 떠나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럴 수도 있는데. 그게 아니에요. 뭔가 찜찜한 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. 그때 방법은요. 이건 무형의 구조물이라 철거하는 것도 뭐 철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 바꿀 수 있어요. 자명한 거 받아들이고 찜찜한 거를 거부해 버리면요. 기존에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신 게 어떻게 다 찜찜하기만 하겠습니까? 자명한 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찜찜한 건 힘을 잃게 돼요. 그러다 보면 금방 새집이 돼 있다니까요. 뭐 철거할 필요도 없게 새집이 돼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시라.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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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